네일부터는 다시 한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북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의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내일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전남 북부에 최고 10cm,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지금도 내륙 곳곳에는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내륙에는 1cm가량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대기질은 내일 오후부터 차츰 나아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경북 해안, 제주로는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대전이 영하 5도, 대구도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 10도 안팎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